아 여기까지 알겠어 배치연패하니까 할 맛이 안나네 매우 누린 거북이를 움직여 결승전에 도달하는 게임? 이거 해볼까? 이거 모류 게임인데 재밌을 것 같은데? 이거 한번 해보자 뭐야? 뭐야? 야 이걸 이걸 어떻게 이기라고? 자..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이..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하는 거예요? 열심히 연타하세요 쉬지 마세요 히히을 어 뭐야 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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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표 제발 길이나 가만히 있어라 제가 부탁할게 제발 노력을 헛되게 하지 말아줄래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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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? 아이씨 아이씨 기다리다가 뼈야 된 거야? 최애군 평가 매우 긍정적? 야 이거 매우 긍정적 남긴 새끼들 이거 악마새끼들이네 이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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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